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박찬주 사태를 통해 살펴본 대중의식 동향 이란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찬주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 육군대장이었어요 육군대장이면 어마어마한 자리죠 군인으로 치면 거의 원수 다음으로 최고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갑질 논란이 휘말렸어요 별 좀 달고 그러면 굳이 별까지 안 달아도 공관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 장교들한테 나오는 공관인데 공관에서 일하는 병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관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관병은 공관에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밭에 감나무의 감을 따라 모과를 따라 그런 것들 시야에서 자기 아들 빨래를 맡긴다거나 심지어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공관병을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리고 말 안 듣는다고 베란다에 가둬놓는다거나 이런 가혹 행위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고 있죠 기소가 돼가지고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갑자기 왜 몇 년간 잠잠하다가 갑자기 다시 등장했느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입을 했어요 인재 영입이라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인재다 갑질을 아주 잘한다는 이유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갑질을 잘한다는 이유는 아니고 그냥 아 훌륭한 군인이다 이러면서 딱 데려왔어요 어디 보니까 그 이제 99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뭐 참군인 박찬주 뭐 이런 방송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영입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논란이 다시 이제 그 떠오른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런 갑질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 괜찮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자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가 갑질이냐 공간병한테 그 정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걸 폭로했던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천교육대 가서 교육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비판한 게 아니라 삼천교육대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커져버렸죠 그래가지고 삼천교육대 뭔지 다 아시죠 저는 이제 그 저희 집 애들한테 삼천교육대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중학생만 돼도 이제 잘 모르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막 그 군무독재 시절에 자기들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사람 때려 죽이고 막 이런 곳이잖아요 엄청 무시무시한 곳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삼천교육대를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키려는 그런 이제 황당한 소리까지 한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천교육대가 뭐가 문제냐 그냥 이 교육을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 소리다 그게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한국당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한 번 바치겠다 출마하겠다 근데 이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쟤 안되겠다 잘라야겠다 이런 논의가 막 불붙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무튼 박찬주라는 인물을 영입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괜히 벌집을 건드린 그런 꼴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커졌죠 황교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영입을 한 사람이고 그것도 1호로 영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여름쯤 해가지고 인재 영입하겠다고 리스트를 쭉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건 이제 영입을 하려고 시도하겠다는 리스트였지 영입을 한 사람은 아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데려온 건데 시작부터 이제 완전히 꼬인 거죠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1호로 했느냐 이런 이제 욕을 먹고 결국 황교안이 난 인재 영입에서 손 떼겠다 이런 거 안 해 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시대를 참 거꾸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도 이제 낙마시켰겠다 자기들 세상이 된 거 같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들떠가지고 자기들 세상 온 줄 알고 저런 사람들을 영입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 여름에 쭉 영입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여기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다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한 전국민 뭐 이건 뭐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을 원래 영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가 발표되자마자 사람들이 다 이제 신기해서 막 놀랬을 거 아니에요 언론사에서 이제 다 찾아갔겠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아 영입 대상이 올랐던데 어떠냐 그러니까 다들 자기 아니라고 다 이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결국 영입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자유한국당을 거부했을까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하려고 그러면 다 손살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찬주 같은 인물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주가 좋아서 영입했다기 보다는 영입하려다 보니까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되는 게 박찬주 같은 약간 이상한 사람만 그나마 영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입된 이상한 사람 중에서 가장 정상이라고 보인 사람이 박찬주여서 1호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인기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건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잔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물론 저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당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그 대한애국당이라고 지금 우리공화당으로 이름 바꿨죠 거의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가 박근혜 석방 투쟁을 열심히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잔당이 이미지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내심 좋아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하고 완전히 갈라선 느낌을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 다 권력 누리고 호의 혈축하던 자들이거든요 박근혜랑 똑같은 그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박근혜만 출당시켰다고 해서 박근혜랑 무관한 당이 되는가 절대 그게 아닌 거죠 사람들 뇌리 속에는 여전히 자유한국당 하면 박근혜 박근혜 하면 자유한국당 이 등식이 딱 성립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하도 그게 안되니까 아예 대놓고 박근혜 석방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이게 올해 4월달부터 이걸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뗄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니까 그냥 품고 가는 거죠 그래 우리 박근혜 맞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몰아내려고 정말 그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줄고 광장에 나갔는데 이러고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그냥 수국골통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인물들이 다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월초에 당대표 뽑는다고 막 할 때도 보면 서로 나서서 누가 누가 망언을 잘하나 누가 누가 망말 잘하나 이게 경연대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도 민망하니까 뭐 징계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결국 이제 우야무야 되긴 했는데 뭐 이런 애들이 맨날 입만 열면 망언을 하고 막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아우 저기는 정말 대책 없는 당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거리에 그냥 폭도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닌데 잘 보세요 이게 뭔 사진인지 아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광장인데 태극기 부대가 가서 세월호 촛불 조형물 이런 거 다 때려 부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나 근데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 당 아닌데 태극기 부대인데 저건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그거잖아요 그놈이 그놈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태극기 부대는 자유한국당과 무관하지라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이제 광화문 광장 가보니까 다 같이 앉아가지고 지피하드만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그 이미지가 그대로 섞여 있는 거고 어차피 얘네들도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할 때 대구 몰려가가지고 김진태를 어떻게든 당대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무리란 말이에요 한 무리 이런 이제 난동이나 부리는 길거리에서 난동 부리는 폭도들의 이미지 그리고 실제 주말에 가보면은 여러분 주말에 광화문 광장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쭉 가면요 한 10분 정도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그동안에 멘탈이 반쯤 이렇게 부서집니다 와 여기가 진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지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에 지옥 한복판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무서워가지고 혹시 내 가방에 세월호 리본 붙어있나 살펴보고 다시 괜히 시비 걸려가지고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완전히 장난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한국당을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나쁜 이미지들이 잔뜩 있어도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합류하면 나도 저런 이미지가 될 거라는 걸 알라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그래도 합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은 근데 그조차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유한국당 들어간다고 해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집권해가지고 자기들이 한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미지만 망쳐먹고 권력도 질 수 없고 뭐하러 들어가느냐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현실이고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국민이 바뀐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바뀐 건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자유한국당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국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국민들 속에 반공반북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자유한국당하고 관계했냐 자유한국당이 뭘로 먹고 살았나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와 막말과 망언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청구철만 되면 뭐합니까? 안보장사를 하잖아요 종북 그 뭐야 북한팔이 뭐라 그러죠? 북풍 북풍이 안 불면 막 만들어내잖아요 공작을 해가지고 뭐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안보 불안을 부추겨가지고 야 안보하면 보수지 진부한테 맡겼다가 나라 말아먹는다 나라 망한다 이런 위기가 막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를 딱 끌어오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국민들 속에 반궁반북의식이 있으면 이게 먹히잖아요 근데 이게 안먹히는 시대가 왔어요 가장 이제 크게 변화했던게 2000년 6.15 공동선 나오면서 한번 크게 흔들렸죠 이게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해 이제 남북관계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 하고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다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느낌이 왔던게 언제 왔냐면 천안함 사건 때 있잖아요 그게 몇 년이죠 천안함 사건이 2014년이었나요 2010년이었나요? 아 너무 오래되가지고 벌써 10년이었나요 천안함 사건 때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다들 이제 와 천안함 사건 터졌고 정부에서는 이거 북한 소행이다 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천안함 사건 의혹 제기하면 막 끌려가고 막 저도 그것 때문에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런 이제 어목한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선거가 딱 직전에 5.24 조치 딱 발표했죠 이명박이 북한 소행이다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아 선거 이거 완전히 개판되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전혀 예상받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야당 쪽에서 들었던게 1번 전쟁 2번 평화 이런 구호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안보가 불안할 때 보수를 찍으면 전쟁 난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돼버린거에요 분위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그 구호가 뭐냐 국민들 속에 이 정서가 바뀌었다 북한이 쳐들어오고 보수가 그걸 막아줄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사라진거에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게 있냐면 북한에 대한 그동안 막 싸워야 했던 그 고정관념과 이 선입견들 있잖아요 불신들 북한은 우리를 쳐들어올거야 북한은 나쁜 나라야 북한은 악마야 이런것들이 사라졌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처단한 사건 같은게 터져도 아 저건 조작같은데 이상한데 북한이 저랬을까 표 끌어모으려고 이상한 짓 한거 같은데 이런게 먼저 머릿속에 딱 든다는거죠 표로 안 이어지는거에요 그래서 반복정서가 통일정서로 변했는데 특히 지난해 남북관계가 발전하면서 이게 크게 극대화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가장 처음 이 충격을 준건 사실 저는 작년에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에 와서 청와대 방문하고 이 과정이었다고 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의 직계 후손이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뉴스에서 모든 언론들이 다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해외 언론들도 다 주목했어요 와 이건 진짜 세계적인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인물일까 봐요 다들 막 주목을 했죠 그때 근데 딱 와서 보니까 평범하고 소박하고 예의바르고 그런 인물이었다는거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원래는 그 머릿속에 기대했던건 막 권력자 있잖아요 권력을 누리고 막 되게 사치스럽고 이런 독재자의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걸 가지고 올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거에요 누가 김여정 부부장이 웃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많이들 이제 김여정의 미소가 한국 국민을 녹였다 이런 보도들을 막 쏟아지고 해외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 김여정 부부장이 독재의 이미지가 아닌 미소로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막 나왔더라구요 이걸 보고 이 미소를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이게 진짜 조선 전통의 미소라고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거는 모르겠는데 미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보죠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 오나봐요 아 이게 우리 어떤 민족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미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구요 이런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바뀌는거죠 아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왔던 막 그 독재와 막 그 되게 무섭고 막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 나쁜 나라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고다라는게 결정적으로 변화가 생긴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승공통일 흡수통일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집어삼켜야 된다라는거에요 쉽게 말해서 박근혜가 얘기했던 통일에 관한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게 통일대박 아닙니까 통일대박이 뭔 개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아 통일되면 번영할거야 라는 생각하고 좀 다른거에요 다른개념이에요 뭐냐면 통일된다는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근혜 머릿속에는 북한을 집어삼키는거에요 북한을 집어삼키면 아 거기에 있는 지하자원 팔아가지고 돈 좀 벌고 북한 주민들은 완전히 비중규직 최저임금도 안줘도 되는 그런 노동자 마음껏 착취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거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 좀 벌어볼 수 있겠네 라는거죠 우리의 사람과는 사실 별로 상관없죠 재벌들은 배불릴 수 있겠죠 그런식의 생각 그게 통일대박이다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안먹히는거에요 국민들속에서 왜 북한이 핵을 완성했잖아요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핵도 없는 나라가 핵 보유국을 집어삼킨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그동안 수구세력들이 분단적폐세력들이 해온 얘기들이 다 뻥이구나 라는걸 알 수가 있죠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 북한은 뭐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니까 우리가 아마 돈 좀 주면 집어삼킬 수 있을거야 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많이 차단이 됐어요 특히 이제 오의사조치 이후에는 거의 이제 완전히 차단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이렇게 보내줍니다 한 번씩 갔다와요 가서 이제 뭐하냐면은 교류협력사업을 하던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막 사진을 찍어 온단 말이에요 예를들어 콩우유공장을 건설을 해줬어 그럼 그게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자기들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쪽에서 또 후원금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콩 사다가 보내주고 되잖아요 그럼 막 사진을 찍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면은 돌아오면은 통일부에서 와가지고 이 사진을 어디에도 유출하지 말아라 유출하는 순간 너네 교류협력사업 앞으로 허가 안해준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찍어온 사진을 언론에서 전혀 공개가 안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에 통일뉴스에서 한 번 그 어떤 단체에서 사진 받아다가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단체 다음부터 북한에 못 갔어요 통일부에서 불허를 해버린거에요 왜 북한사진 공개 근데 그게 뭐가 무서워서 공개하면 안된다는거냐 북한의 발전상이 노출이 되면 안되는거에요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한테 세뇌시켜온게 다 깨지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차단을 했던거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되죠 왜 북한이 가가지고 생중계로 틀어버리잖아요 9월달 9월 평양 정상이라고 하는데 다 나왔잖아요 이 막는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국민들이 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북한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네 뭐 북한을 집어삼키고 색도 없는 소리네 이제 이걸 이제 다 알아버리게 된거죠 그래서 아 이 분단 적폐 세력들 수구 세력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들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 이게 되게 커졌는데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부대 태극기모독부대라고 하죠 태극기모독부대들이 주장하는게 뭔가 이렇게 쭉 보시면요 참 재밌는게 거의 대부분이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를 꼭 합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서 야 문재인이 한미동맹을 파괴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 어 북한한테 나라를 뭐 넘겨줬다 뭐 이런식의 주장들을 맨날 해요 그래서 한미동맹 만세 뭐 맨날 그런거 플랑카드 붙여놓고 이런거 합니다 이 사람들 뇌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거야 미국이 우리를 다시 집권시켜줄거야 미국이 박근혜를 꺼내줄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거에요 미국 찬양 막 이렇게 하는거죠 근데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더이상 하지 않는다는거에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몇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두달 전에 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막 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여기에 막 단발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 괜찮아 단거리인데 어쩌라고 이런식의 반응을 보인거에요 좀 이제 당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단거리 미사일이면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미사일이 떨어지는건데 같은 동맹인 미국이 모른채 해도 되느냐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 미국한테 쏜거 아니라서 우린 상관없고 원래 남북은 항상 그래왔어 그냥 그렇게 지내라 그래 난 몰라 이렇게 답을 한거에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습니까 이건 동맹을 깨겠다는 거나 다름없는거잖아요 동맹이라는게 서로가 위험할 때 도와준다는게 동맹인데 위험하든 말든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한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한국을 지켜주지 않겠다는 선언인거에요 해구산이 사라진거에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뭐야 미국은 우리 안 지켜주네 우리 안 도와주네 근데 돈은 달래요 1조원 주던거를 6조원 달래요 어디 책에 보니까 60조원을 달라고 했다고 하던데 돈 뜯어가는 그냥 날강도잖아요 도와주겠다라고 와놓고 도와주진 않고 돈만 달라고 하는 이게 완전 사기꾼 날강도인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 됐다는거에요 그런데 여전히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한미동맹이 최고다 뭐 빨리 문재인은 지소미야 다시 뭐 개시해라 한미동맹 위험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겠냐 이거죠 전혀 맞지가 않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의 그 과거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시절에 그런 이미지 마인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국민들은 민주의식이 확 성장을 해서 이 정치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돼버렸죠 그러니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는거에요 일단 보면 이제 국민들이 자기 주견을 가지고 정치를 대합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내주는거 전문가들 언론에서 내주는거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보면 당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 애들이 공격할때 어떻게 했어요 검찰에서 막 계속 정보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이번 조국사태랑 거의 똑같은 시기였어요 논뚜렁시계 논뚜렁이 시계를 버렸네 이런 식의 소설을 막 써가지고 언론들이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랬나보다 라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저건 말도 안되지 라고 생각을 해도 사회 분위기가 전반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그 소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얘기 어디다 가서 하면 안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다 형성이 되어버린다는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요 내가 딱 보고 어 저건 맞아 어 저건 틀려 저건 이상해 이런것들을 확실하게 생각하게 됐다는거죠 그리고 더이상 이제 전문가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사실 많은 수의 전문가들은 거의 그냥 권력과 이 돈에 그냥 이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데이터라는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거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거에요 그냥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스스로 전문가 되는거에요 광고병 사태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 뭐 전국민이 다 의사에요 다 생물학자야 광고병 뭐 단백질이 어쩌고 이런거 연구를 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천안사건 딱 터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선박 해양학자가 되가지고 막 육체육학을 하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박근혜 탄핵 때 보세요 정치평론가들 다 필요없어요 국민들이 알아서 딱 판단해서 어? 뭐 박근혜가 무슨 발표에요 황교안이 무슨 발표에요 저건 이런 의도다 말려들면 안된다 어? 저건 저런 의도다 말려들면 안된다 다 분석을 해내는거에요 정치평론가들은 다 헛소리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어버렸다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대가 됐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들이 이제 꼰대를 싫어합니다 꼰대가 뭐에요 근데? 꼰대가 뭡니까? 네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은 꼰대라 그러나요? 아니죠 아 네 꼰대 저기 등장했습니다 서로 손가락으로 꼰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나이 많다고 해서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 젊은 사람도 꼰대로 불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잘낫고 자기가 어른이고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어리고 무식하고 멍청하고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통제해 줘야 되는 사람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뒤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층을 나누는 거에요 나는 위에 있는 사람 윗자리에 있는 사람 너는 아래에 있는 사람 개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꼰대라는 거에요 근데 자유한국당 그동안 계속 권력을 누려왔잖아요 군사독재 하면서 그 마인드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냥 꼰대에요 꼰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꼰대인지를 몰라요 절대 자기가 꼰대라고 인정을 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꼰대에요 근데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혐오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민경우입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험악하게 생겼죠 이런 사람을 한밤중에 길에서 마주치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 피해야되겠죠 무시무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갑자기 공개했냐면 인천에 작년 말에 이맘때쯤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인천 연수구 의리 지역구거든요 거기서 무슨 행사를 했나 봐요 끝나고 이제 한밤중에 길거리에 딱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길 가던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나보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민경욱 만난 이야기를 그 지역 망카페에 올렸어요 아마 이제 애엄마였겠죠 근데 자기 혼자 있었는데 이제 민경욱하고 눈이 딱 마주쳤대요 얼마나 무서우겠어요 그 한밤중에 젊은 여성이 저런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혼자서 근데 이 사람이 딱 다가오고서 원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지역구에 가면 모든 사람하고 다 인사를 합니다 왜? 이게 표관리 하는거에요 당연히 민경욱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라고 딱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시큰덩하게 네 쳐다도 안보고 이런식이었나봐요 민경욱이 약간 당황하잖아요 오씨 나 국회의원인데 나를 몰라오네 아 밤이라서 잘 못봤나 그래서 저 여기 국회의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여성분이 알아요 또 그냥 시큰덩하게 쳐다봤다는거에요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어 잘 지내시죠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이 정권에선 잘 지냅니다 이렇게 답을 한거에요 이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너네 집권했을때는 못 지냈다 이 소리잖아요 민경욱이 확 열이 받았겠죠 그 자리에서 침을 뱉은거에요 이게 상상이 안가죠 기분 나쁘다고 침을 뱉어버렸어요 물론 사람한테 뱉은거 아닙니다 옆에다 뱉었어요 사람한테 뱉으면 진짜 인간이 아니죠 침을 뱉으니까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사람이 자기 옆에서 침을 뱉어요 일단 도망가야죠 그런데 도망간게 아니고 항의를 한거에요 지금 나랑 얘기하다가 침 뱉은거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경욱도 막 덩달아가지고 서로 이제 쌈이 난거죠 물론 주먹질한건 아니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쌌는데 그래서 침 뱉었다 뭐 어쩌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거에요 고소할테면 고소해라 이렇게 나간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성분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카페에 글을 올렸고 이게 기사가 되가지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민경욱이 아 비염 때문에 잠깐 침을 뱉었다 아니 뭐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아무튼 이제 뭐 비염 때문에 침을 뱉은거고 정말 뭐 아무튼 유감이다 이런식으로 사과를 하고 넘어갔어요 다행히도 고소는 안했나보더라구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 특이했던건 뭐냐면 옛날 같으면 국회의원이다 뭐 장관이다 이런 사람들이면은 자기가 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상관없이 엄청 큰 높은 어르신인거에요 뭐 국회의원한테 어디 감히 대들고 뭐 투명스럽게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이런게 어딨어요 어느 당 소속이든 국회의원이 나오면 무조건 허리 90도로 인사하고 어휴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게 정상이지 옛날엔 그래 왔다는거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거에요 국회의원이 침 뱉으니까 막 대들잖아요 어디 지금 내 앞에서 침을 뱉네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거에요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 됐어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근데 여전히 자유한학당 애들은 국회의원이 주인이고 국민은 내 뭐 노예야 내 개돼지들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하는거죠 시대의 변화를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당이다 이렇게 좀 나온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어 이런 시대의 변화를 못 읽고 어 국민들을 따라가지 국민들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 자유한국당이 이제 설 자리는 없지 않겠나 결국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당이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CDs 영상이 후